히히 카드를 선택 하위모 네 편향받다 조슈가 엘리스트도 잡고 상점도 가는 곳으로 가자 유성스레코가 세상에 전기 진 에너자이저? 뇌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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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! 표창! 이걸 표창을? 뇌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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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핵 포션 찍기 강호해야 되지? 엘리트 두 마리 잡으러 갈까? 허니조코님 반갑습니다 아이 편향이 지금 나오면 어떡해 백색 찍기! 한장의 기적 아씨 그런거 없다 24 뇌 31 뇌 작았네? 역시 편향 편향갓 짱짱 편향 음... 킹향 확짓 아유 수고좀 때리세요 아유 수고좀 때리세요 야! 아유 유사 게임 진짜 크지가네 크지가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색 특 헬로월드나옴 으악 아이씨 엘리트 잡으러 갈라 했는데 여기서 체력 다 빠졌어? 엘리트 거른다 팽이 아니 팽이가 갑자기 왜 나와 아니 팽이가 갑자기 왜 나와 표창의 팽이면 완전 하위무 아냐 뭐 케밥 먹고 싶kaa님 맛입냐 아 엘리트 잡을만 할 것 같기도 한데 아 왜 찢기가 지금 나와 아 찢기 타이밍 진짜 그지같네 야 아 아유 트루 존 나겐 아 이게 게임이냐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k 엘드님 반갑습니다 치코리타 20개 씁니다 아 죽지는 않겠지 향으로 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스 슬라임인데 이거 하나 빼야돼 아 보스 슬라임인데 이걸 빼네 으 ㅇ ну ㄹ 아 우리 마 아 으 으 으 으 9 기계학습 기계학습 필요 없죠? 펭인데 버섯의 기운이 솟아난다 축전기 펜촉 킹벼 같기 탁은 후벼삭이다 앉아 멀쩡 탁은 기운은 아래에 스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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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! 저거! 아씨 똑같네 별 차이 없네 써지다 써지 편향 써지 유성 스네쿠각을 못보았네요 스네쿠, 킹성, 짱격 아이씨 아이씨 치킨은 전기구이가 될 것입니다 겉바속속가 겉바속속가 아이씨 몰랐네 폭발 포션 아이씨 내게 힘을 줘 복시라 와 이겼다 왜 이겼지? 암튼 이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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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커피, 자가, 수리 아, 골칫거리 저거 왜 자꾸 천천히야? 진정한 골칫거리는 킹기가 뼘 아우, 씨 깊다 리얼 골칫거리잖아 이게 그 사망각인가요? 예 죽으라는 법은 없군 하하오 하하오 소비다 소비는 쓸 일 없겠죠? 레이저 포인터 타격 편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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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골칫거리라도 주라 그냥 지금 빼게 아씨 쏠리는데 휴 이제 편향함 죽어라 그래도 골칫거리 타이밍 좋게 빠졌네요 아 25대미나 맞았어 34 9 후퇴 후퇴, 후퇴하라 작은 상자들아 킹벽갓기 오예 하나 더 죽을 수 있다 하하오 이제 슬슬 찍기 지울까? 찍기 너무 좋은데 3 4 3 4 4 5 5 5 5 5 5 5 5 딜은 팽이돌리면 후벼파기로 나오죠 얘 때문에 팽이가 놀잖아 킹벽갓기 킹벽갓기 상점아저씨 가면 개좋습니다 아니 광기지키는 대체 어느 나라 에서 쓰는 겁니까? 아 앗 썼음 아 근데 여기는 고통받으리라 라 쏘 안 돌겠다 킹지러움 스테로이드 재활용 포션 아니 재활용 야 재활용 나올 것 같았으면 재활용 나올 것 같았으면 아씨 재활용 찍기님 그립습니다 아씨 잠깐만 골칫거리 빠졌어요 골칫거리 빠졌어요 골칫거리 빠졌어요 골칫거리 빠졌어요 아니 이제 다 했구만 할 거 다 했구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르신이 고통받으러 가슴 아씨 아씨 아니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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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찢기 있었으면 가품 쏴야 되는 거 아니야? 탐색을 강화해서 서지 편향을 쓰든가 아니면 재활용 골칫거리를 하든가 이제 왕관 섭섭했다 아잇 순만 깨 이 게임이야 핑핑이 뒤졌으면 이 게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상 지금 빼라. 부상. 부상. 앗. 그래도 잡았네. 빙빙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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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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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엘리트 안 만나고 넘어갈 수 있나, 배비? 엘리트 2마리 뜨면 화상 땜에 뒤질 것 같은데? 아 여기로 가면 엘리트 안 만나는구나. 길 고를 때 엘리트 없는 길로 왔군. 엘리트 안 만나는 날이 너무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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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모자 게임 엔딩 같습니다. 재활용이 필드에서 주웠는데 또 핑핑이 만나면 재활용이 또 놀겠네. 쓸데없이 힘 하나 주는 골자. 예, 모자 게임 엔딩. 불에서 배터리 충전 강화하고. 차라리 저거 스테로이드 말고. 민첩 오르는 게 낫지 않나? 민첩 포션. 푸거라 과도자. 헤헥. 후벼파기 떡상. 핑핑핑이 못 잡을 것 같은데. 후벼파기가 더 빨리 돌면 가능할 것 같은데. 후벼파기 떡상. 하이구 또 까셔. 하이구 또 까셔. 아 뭐야 저거 저주 빠졌어? 저주 빠졌나 보네 뭐야 취소 눌렀어 별 상관없긴 한데 저거 취소 누르면 취소되는구나 난생 처음 취소해 보네요 지식이 들어왔다 아 향으로 여기서 빠지네 아이고 체력 회복이 메타 안 떴다 아씨 아우 방금 실수했네 그래도 하나 잡아 하다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후배파기가 더 많으면은 더 빨리 오를텐데 배터리 충전이라도 지금이라도 한 개 더 넣을까? 아우씨 왜이러냐 제발 왜 나한테 왜그래 개방했네 에임 아우 놀래라 그래도 이제 다 하긴다 킹리가 있는 코인 있으니까 짜다리 시계 맞겠습니까 체력 30밖에 없어 눈알키기가 방어를 많이 할까 배터리 충전이 방어를 많이 할까 눈알키기 정도는 걸 수 있겠지 눈알키기 정도는 걸 수 있겠지 1턴이어도 12장 1턴에 12장 쓸거면은 안될수도 있겠다 1턴에 12장 쓸거면은 1턴에 12장 쓸거면은 안될수도 있겠다 그런데 1 före 2 2 2 2 2 3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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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. 내가 잡겠는데? 앵간이 재수없지 않은 한. 야, 레이저 포인터가... 아잇! 레이저 포인터 나오는 꼬라지바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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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 봐. 핀 봐. 핀 봐. 눈, 눈. 에이, 눈이지 너. 앗. 게임 들었다. 표창팽이. 예. 골칫거리. 골칫거리만 없어서도 훨씬 편했겠다. 이거 선천 달려가지고 팽이 조금도 못 돌리고 계속... 개고생했네 진짜. 예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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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